이거 못 놔? 어제 그 테이프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난 그거 안 들었어 정말이야 저지 드려본 소감이 어떠냐? 숙이지? 네 뭐였어? 너 때문에 나만 오해 받았잖아 오해? 그럼 니가 안 들었어? 그래 안 들었다 안 들었다구나 야 의뢰 없이 너만 들었어? 안 들었다니까 에이 뭐 얼굴 벌개지는게 들었나본데 나 나와봐 너 정말이냐? 아니 아니라니까 야야야 천원 줘 야 정순 나쁜 놈 아냐 혼자 고상을 저거 다 하더니만 에이 나도 좀 들려주지 그렇게 못 감사합니다 야 어떠냐? 진짜 소문들은 쇼킹이 있냐? 야 우리도 한번 들려주라 안 돼 아 어떤 걸 들어보잖아 너희들 정말 불난 집에 석유 뿌릴래? 야 너 진이가 무서워서 그러냐? 진이? 진이랑은 이제 끝이야 나도 사나이의 진실을 몰라주면 여전하면 트럭으로 들대도 노 땡큐다 아휴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아휴 그거 있잖아 니네 집에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 좋아 까짓 거 니들 좀 듣고 싶으면 좀 이따 우리 집으로 와 아휴 아휴 들은다 하하하 야 너 뭐 이 테이프 꺼놔야지 하 짠 야 현대 문명이 좋다는 게 뭐냐 누완복사 그것만이 경쟁에서 살길이다 하 장사로 가야지 다 얼컨이 하 으흐흐흨 진짜 아휴 하 하 하 하 야 자 처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내 순수한 영혼에 그만 5점을 찍고 말다니 정신 차리자 유병희 이건 네 모습이 아니야 꼬마야 교육문화회관이 어디 있니?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저희 학교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좀만 가다 보면 학생 가는 길이면 같이 타고 가면서 가르쳐줄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예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신이시여 하여튼 학교 가고 있으니까 애들 독서 수준도 형편 없다니까 야 하이틴 로맨스가 뭐니? 유치하게 잘생긴 부자 남자가 가낭뱅이 여자 만나 연애하고 질투하고 그래 물론 꿈꾸는 거야 네 자유겠지 그런 남자가 행여나 너한테 눈길이나 줄 것 같아?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나의 백마타 왕자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 5 5 5 5 6 5 5 5 5 5 1 지금 를 17년에 이는 아마 승수เรียler 그냥 근데 쟤네 집 부자야? 부자? 어 아까 보니까 근사한 세대에서 내리던데 부자면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서? 아니야 얘 이건 애들한테 비밀인데 병이 이제 겉으로는 절의배도 엄청난 애야 엄청나? 병이 제일 평범사지이고 그리고 무새의 병은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렇데도? 그럴줄 알았었네 맞아 아까 신한테 뭐라고 한거야? 신에게가 하도 하이틴 로맨스에 심취했길래 내가 장단 좀 맞춰줬지 장단? 그런게 있어 뭐야? 야 빨리해 아빠한테 고민 안 나 최악 사망이야 됐어 그만 그만해 아이씨 야 가방 응 요즘 지들려고 이런거리 스톤즈가 짱이야 로봇캅도 재밌지 않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